네, 다섯 번째 수업을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여러분, 연습 잘하고 계세요? 실력은 많이 느셨는지 모르겠어요. 수진 선생님, 우리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신경에 크게 쓸 필요가 없어요. 그런가요? 학생 여러분, 혹시 사일로 자기소개를 해보셨나요? 만약에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을 다 잘 외웠으면 자기소개를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. 지금은 문법을 몰라도 돼요. 앞으로는 하나하나 문법을 배울 겁니다. 그런데 수진 선생님, 오늘 안색이 왜 안 좋으세요? 그래요? 사실은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누군가 제 발을 밟았는데 사과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. 그렇게 말하면 안 하고 싶어요.